나랑 흰색깔 똑같다 아니 똑같은거 같아 많이 달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경우는 딱 적당히 걸려 근데 내가 내한테 그만하고 얘 좀 쉽고 카톡으로 해도 쉽고 근데 걔가 하면 내가 받았는데 걔가 하는 걔는 나한테 걱정 안했어 나쁜 사람이네 한국도 잘 탔다 나도 왜 카톡으로 2개 보내서 근데 얘는 학교까지 나왔어 근데 낭떡이가 아니라 그냥 최선이야? 추석도 저거 뜨네 뜨네 문이 없어 엄마 근데 여기 화장실 없잖아 어 여기 저 정상식도 없는데 여기도 했잖아 여기도 했잖아 저기 제설기 앞에 있잖아 문이 안 왔는데 여기 문이 안 왔는데 문이 안 왔는데 문이 안 왔는데 문이 안 왔는데 여기 이게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이야 여기 여기 거다 딱 진구로 빠져서 초급에서 눈이 좋아 보이지 않아? 자 눈 두께 봐봐 1리터로 할까요? 1리터로 할까요? 15량이 아니라 10량이 아니라 10량이 나오니까 아니 아니 그 1cm에 큰 스키장은 가능하겠다 그치? 여기는 큰 스키장은 아니니까 처음이니까 자유스킬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다 피해갈테니까 겁내지 않아도 돼 자유스킬로 한번 내려가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앉았다 일어나야지 더 앉았다 일어나고 더 앉아도 돼 어 그렇지 많이 앉아 많이 화면이 어디갔지? 내려갔나? 일단 내려가서 할까? 지금 할까? 좀 더 늘러봐 여기 있지마 여기 지나오는 길이야 여기 있지마 여기 지나오는 길이야 여기 있지마시지 여기 있는 게 있고 온도로 바꿀고 야채가 너무 많아 같이 온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두껍기 도와주칸에 넣어야 된다 응, 잘했어. 아니, 이거 물 넣어야겠다. 잘했어. 물, 여기. 어우, 비싸. 어우, 비싸다. 빼고 편하게 타! 고! 보드 조심해야겠다. 뒤에서 봐줄게, 보드. 괜찮아! 갇혔어? 부딪혔어? 갇힌 데 없어? 부딪혀서 넘어진 거야? 응. 아, 너무 위험하게 탄다. 괜찮아요? 그런 것 같아요. 오, 짱짱이야. 갇힌 데 없어? 응. 안 아파? 응. 안 아파. 편하게 타. 힘 빼고 편하게. 힘 빼고 편하게. 힘 빼고 편하게 타. 편하게 타자. 힘 빼고 편하게 타는 연습해. 처음이니까. 편하게 타자. 더ales inside. 안 돼. 절대 하지마! 이게 위험해! 아우. laf strategIC 먹는 lim then useless stretches tied notified 으 eten will hit Gold 뭐 좀이나? 뭐 좀이나? 이러면 속을 것 같아서 있으시겠니? 캠플부터 어? 어 멋있었어 너 곡을 써 눈빨게 곡을 써 하자 마트 울려줘 뱀중에 뱀은 지파랑을 들어볼게요 뱀 지파랑이다 뱀중에 뱀은 지파랑하는 뱀 뱀중에 뱀은 지파랑이 눈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업다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타라고 하셨습니다. 카민아 너 너무 달린다. 편을 짧게 해. 카민아 너 너무 달린다. 한번 더 물어보면 줄 direction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